간단한 엑스사이즈입니다. 집 펑션이 있죠? 집 펑션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기술하고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샘플을 제시하시면 됩니다. 제시하시고 그런 다음에 반대로 안집, 집된 상황 이 펑션의 역할을 정확히 거꾸로 수행할 수 있는 펑션을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. 그리고 물론 그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예제도 제시를 해야 되겠죠?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것이 1번 엑스사이즈입니다. 2번 엑스사이즈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다룰 거에요.